네 오늘은 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아의 저자 김은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 동의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홍콩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SNS에서는 홍콩 신디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에너자이저나 해피 바이러스 좋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운을 모아서 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아라는 책을 냈었고 이제 팬데믹이 끝나버렸네요. 엔데믹이네요.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이 에너자이저라고 해주셨잖아요. 그게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작가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잖아요. 아트 콜렉터, 콘텐츠 크리에이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일 익숙하지 않은 게 아마 캐릭터 라이센스 비즈니스일 것 같은데 사업 아니세요? 네 사업입니다. 혹시 여기 보면 라이언이라든지 좋아하는 캐릭터 있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미키, 미니, 도날드, 데이지, 휴이, 두이 아니면 우리 워너브로스의 셀베스터라든가 트위리라든가 이런 모든 캐릭터들의 이름이 있고 탄생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같이 개발하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 우리 디즈니아 올해가 10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진행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보다 할머니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포켓몬스터라는 이건 전부 다 제가 처음부터 같이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 나오기 전에 반다이나 세가나 이런 회사들 또 유니버스 스튜디오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캐릭터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3D를 보면서 근데 저희가 단순히 개발업체기만 하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신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개발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크리스마스 끝났고 발렌타인 끝났고 여름 가고 있거든요. 내년 여름을 준비하면서 6, 7월 준비하면서 일찍 살고 있는 것도 즐겁고 또 내년의 트렌드를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즐겁고요. 색상이나 이런 것도 미리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산도 직접 저희가 하고 출화도 저희 쇼핑팀에서 하고 사후관리까지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제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큰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A부터 Z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비밀 유지 계약서 쓰고 저희가 생산까지 다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아시겠지만은 마침 클럽하우스가 생겼었잖아요. 초대권으로 저희 둘째가 저를 초대해 준 거예요. 갔더니 뭐 일본 뭐 각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언어를 좀 많이 하잖아요. 뭐 영어, 일어, 중국어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게 외국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은 없어진 이제 카카오의 음청 플랫폼인데 음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주고 크리에이터를 무집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신사임당님하고 같은 일기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컨텐츠를 진행하는데 우리 신사임당님은 유튜브를 틀으셔도 되니까 그때 아 컨텐츠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좀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디사이저라는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지금 한 100여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같이 이제 아침에 제가 진짜 하루에 뉴스 액기스를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카더라 믿지 말고 직접 뉴스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라. 10년만 보면 안목이 생긴다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게 벌써 2021년 6월에 만들었으니까 2년이 넘었네요. 좀 끈끈해졌어요. 유대감이. 그 사업도 컨텐츠 관련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아직까지는 무료로 하는 것이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얘기를 자세히 제가 하겠지만 제가 컨설팅해 주는 것도 있는데 생업에서 충분히 이제 킵이 되고 있고 일단은 초기에는 도움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 책에 썼었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남들이 뭐 이런 거 해서 돈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는데 저는 그냥 안 받고 해주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누는 것은 진짜로. 아트 컬렉터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이제 주변에 아티스트도 많고 또 키아프의 책임자 교수님들 또 김달진 미술연구시장에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뭘 하나를 딱 봤을 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호기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싸지 않아도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안목이 생기는데 좀 걸리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마치 일처럼 오를 작품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오르는데 저는 뭐 팔 생각 있어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남들이 막 얼마에 샀다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 이러면서 웃줄 사실? 아치가 엄청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을 좀 두고 뭐든지 경제 공부도 그렇고 아트도 그렇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생각하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N잡러가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N잡러가 유행인데 자기 메인잡에서 주 수입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즉 N잡러가 되더라도 뭐 CEO 김은정이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 콜렉터에서 초대를 받아간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뭔가 한 포지셔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돼요. 그런데 생계가 해결 안 되면서 막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경우는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N잡러 너무 찬성 그러나 반드시 수입원은 고정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가님께서는 일단은 자기 자신은 나는 사업가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번에 그 책 제목 보면 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아라는 표현을 써주셨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제가 아웃도어 스포츠 정말 좋아하거든요. 책에도 나왔지만 안 믿어지시겠지만 팔 부러진 다음에 바이크 타다가 읽어보시면은 진짜 저 다이빙이 돈을 미리 내놓은 거예요. 우리 홍콩은 5월부터 연휴가 쫙 있어가지고 돈을 내놨는데 팔이 4월에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환불이 안 돼요. 가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 반 깁싸고 들어가 수영하고 영상도 있어요. 필리핀의 3대 거북이도 만났어요. 그게 굉장히 만나기 힘든 보홀섬의 3대 거북이를 만나고 원래 손댕은 안 되는데 제가 그때 몰라서 손도 댄 사진도 있는데 관계자분들이 그거 올리면 문제된다고 올리지 말라고 하실 정도 그런데 그때는 많이 안 할 때여서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나중에 한 달이 지났는데 세수를 하는데 세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수 보니까 이게 안에서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보면 백설공지의 마귀할머니 보면 손톱이 돼 있잖아요. 이 뼈 조각이 다 꼬인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를 다 핀을 꽂아가지고 다 핀 거예요. 석 달을.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이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랬는데 저는 밖에 나가는 걸 노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또 뭐 시간이 적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만하지 말자. 내가 어제 잘했다고 오늘 잘할 수 없고 또 서핑도 하지만 서핑도 제가 조금 잘난 척 한 다음에 그냥 막 휩쓸려 가거든요. 그래서 딱 오늘만 오는 파도니까 오늘 제대로 하자. 겸손하게. 그런 마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금방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잡을 수도 없는데 지금은 이제 다 독립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자녀 키울 때 힘든 사람한테 제가 좋은 말을 되게 많이 줘요. 지금 귀찮지만 나중에는 팔짱 키면 저리 가라 그러니까 그때 오기 전까지 즐겁게 살아라 해서 사실 우리가 어제 한강에서 강물을 봤지만 오늘 가서 보면 같은 강이 아니잖아요. 지나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그 팔이 막 비틀어지고 이런 거는 서핑하다가 다치신 거죠? 그거는 바이크 타다가 다친 거. 바이크 타다가 뼈가 조각 난 거. 그것도 약간 그런데 제가 또 자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안전장구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동네니까. 근데 그때 정말 사고가 날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머리를 보호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다 보니 조각이 난 거예요. 근데 저는 머리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방심이 바로 사고로 연결되니까 저는 지금도 엄청 조심하는 편이에요. 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네요. 우리가 서핑할 때도 똑같은 파도 생각하면 뭔가 더 편안하고 뭔가 좀 더 방심하고 항상 초심 이런 마음이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코어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요가할 때처럼 코어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근데 그게 코어는 요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여러 가지 발레디나 자세들과 자세가 있는데 잠깐만 딴 생각하잖아요. 바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초심을 잃지 말자. 코어를 지키자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거기에 답을 주시는 분들도 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맞아요. 작가님께서는 어떤 거를 하라고 권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첫 번째는 일단은 사실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스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면 베스트죠. 그런데 내가 잘하는 일이 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자기가 좋아하고 그런데 돈이 안 돼. 그럼 성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막 안에서 솟아올라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생계는 잡고 시작하자. 그래서 생계 문제를 저는 반드시 또 얘기하고 또 하나는 나이가 어릴 때는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게 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인사이트는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킨 사이트가 있어요. 뭔가 예리하게 보는 거죠. 저기에 저게 이렇게 하면 딱 비틀어 보면 돈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수엔 돈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소사이트가 있거든요. 앞날을 내다보는 눈 그 다음엔 이제 넘나드는 눈이 있어요. 크로스 사이트. 아 이걸 이렇게 섞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하고 그걸 통찰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게 정말 더 필요한 이유가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사업을 오래 했으니까 예전에는 중국하고 사업을 하면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뭐 인사이트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것을 딱 보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 조금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팔면 중국 기타 등등 나라를 지정하지는 않겠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 그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인사이트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한다면 좀 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것을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진짜 이제 20대 초반 특히 이제 뭐 20대 후반까지도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많이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는 너무 안타깝게도 인턴 제도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마 몰라서 못 쓰겠지만 뭐 코트라에서 하는 케이무브라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옥탈하고 이제 코트라 부솔기관인데 거기서는 정기적으로 해외로 인턴 직원들을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 또 각 나라의 상공회에서 저도 이제 홍콩 상공회 부회장이다 보니까 이제 인턴들을 받아갖고 뭐 이제 홍콩 달러로 한 만이천불이니까 한 200만원 돈을 주고 숙소를 제공하고 이제 반년에서 1년 정도 일을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자리를 잡은 친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이니까 많이 이 일 저 일 해보는 거예요. 자기의 취미가 뭔지. 그런데 젊었을 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저도 사실은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인턴이나 마찬가지죠. 거기 가서 뭐 말씀드리다시피 수평어 쓰고 뭐 신디님 아니면 뭐 신디야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때 어 나 오늘 밥 먹고 지금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의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지 새로운 세계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콩에서 주로 활동하시니까 왜 홍콩이라는 나라에서 활동하시게 된 거예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있었을까요? 아니면 국내라도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제가 우리 작가님이 그런 걸 물어봐주셨었잖아요. 뭐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조언해 줄 거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유가 제가 한국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종교적인 그때 문제도 있었고 그때는 정말 어리기도 했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때는 술 마시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술 마신 지 7년 됐거든요. 이 좋은 걸 왜 안 마셨나 지금은. 근데 이제 그때는 마시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금도 있는 상장사인데 발렌타인 30년을 신입주로 딱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딱 놓고 이거 마셔야 돼서 하게 되면 그만두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근데 그 회장님의 와이프 분이 권사님이셨대요. 어 이거는 뭘 하도 하겠는데 젖은 건 열 회. 운이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기업 문화 자체가 지금은 너무 기업 문화가 좋아요. 격려해 주고 유대감을 만들어주고 근데 그때는 좀 시기질투가 있었어요. 제 좀 너무 애가 튄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래 못하겠다 생각을 해서 해외를 찾게 됐고 그 당시에 중국은 지금에 비해서 많이 열악했어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CCTV가 곳곳에 있어요. 클로즈업 짝대고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데 그 당시에는 홍콩이 너무 안전했기 때문에 근데 또 그 당시에는 홍콩이 아무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 가서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무나 갈 수 없는 나라니까 시작을 해보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한국과 가까워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부모님 멀리 떨어져서 가는 거 좀 겁나고 그래서 홍콩이 왔다 갔다 하기 좋고 그게 제일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 안전하고 첫 번째 안전 두 번째 거리 지금도 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지금 굉장히 홍콩에서 만족하세요? 엄청 만족해요. 이게 아까랑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제가 32년을 살았는데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그날 그날 보는 빅토리아 하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보면은 세월은 유수어같이 흐르는데 인걸은 간데없네 이런 것처럼 세월은 계속 바뀌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은 변하는데 이런 풍광은 나를 그대로 맞이해주는구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저는 좀 항상 새로운 눈으로 보는 그런 영감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작가님 책에서 진짜 인상 깊었던 게 거래처 직원과의 에피소드가 진짜 아직도 기억이 안 있는데 굉장히 큰 돈이었잖아요. 큰 돈이죠. 그걸 발렌타니 상주 씨처럼 딱 거절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좀 해주세요. 근데 진짜 그때 지금도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틴을 하는 업체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말씀하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틴으로 만든 가방 그런 것들이 막 유행하기 시작할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틴으로 포켓몬스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추석이라고 선물 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상품권이 오면 한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다 나눠갔거든요. 홍콩 문화인 거죠? 아니 지금 이거 한국에서 쓰던 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오면 다 모아놓고 그렇죠. 팀에서 나누기를 나누는 게 한국 저희 이전 지금 상장상급 회사의 풍습인데 그래서 이제 받아서 하려고 딱 열어보니까 100만 원 치를 수평이 3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30장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리가 막 후추수 떨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가 이제 LG 빌딩에 내려오는데 주차장이 지하에 있었어요. 근데 대리님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엘리베이터를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추수 떨리는 거예요. 슬리버 신고 따다닥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은데요. 그랬더니 아 이거 이미 예산에 책정된 거고 차장님이 안 받으시고 내가 호주머니에 넣어도 이거는 이미 집행된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가져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받으신다고 안 받으시는 게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도 저는 안 받겠다 얘기를 하니까 이전 과장님 케이머 과장님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과장님도 받으셨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딱 하길래 그럼 내 후임한테 이전 차장님도 받았다는 얘기 하실 거 아니냐 나는 돌려줬지만 내가 가졌다 하는 게 낫다 가지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 봤다고 막 하더니 엄청 근데 설득하는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어차피 네가 안 가져도 네가 가진 게 될 거야 했는데 회사에서 연락 왔잖아요. 왜 안 받냐고 그래서 아 이런 문화 없애야 된다고 차라리 더 싸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회사에 이런 미담들이 남아있죠. 좋은 게 돼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홍콩에서는 그냥 홍빠오 라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냥 줘요. 근데 이건 진짜 금액이 커요. 왜냐하면 자제업체에서 또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홍콩에서 제가 하고 있는 핸들링하는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1억 부르 하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크니까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받았을 때 직원들도 같이 보고 이렇게 갖고 왔다 얘기를 하니까 홍콩 애들이 이거 다 나누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정서에 맞게 하겠다. 그래서 돌려주니까 대신에 싸게 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농담 생활 친구들하고 그때 그거 받았으면 건물 한 10개는 있다 했는데 건물 그렇긴 했는데 그때는 되게 진짜 저희 부모님이 그랬거든요. 돈으로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쉬운 사람이라고 드라마 드라마에 보면 홍콩 산비 놀라잖아요.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며느리 될 사람이 싫으면서 이거 갖고 떨어져 이런 거 그런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서가 한국에서는 돈으로 해결되는 정서가 있는데 신기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제일 쉬운 사람이니까 돈으로 해결 안 되겠다. 그런 게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진짜 말 그대로 흔히 말하면 배달사고가 나도 받았다고 그분이 말해버리면 어떻게 진명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거고 올라가서 얘기했죠. 직원들한테 나 왜 내려갔다 왔는지 아니? 아 놀라가서 나 이거 갖고 와서 삼촌이 내렸잖아.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이 그러길래 구두 티켓 10만 원짜리로 제가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문화는 지켜줘야죠. 그런데 10만 원짜리로 우리 직원 숫자만큼 갖고 오시라고 그거 받겠다고 그럼 몇 백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결론은 그래서 일괄적으로 나누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추석에 정말 괜찮았죠. 상품권 아니 근데 뭐 후회는 안 하세요? 약간 그런 얘기하면 애들하고 얘기할 때 니네 엄마 바보 아니냐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좀 떳떳해요. 그리고 이게 사람 관계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방문 장구부 다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 방문 또 어카운트 들었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올 때 방문 열고 왔거든요. 되게 그런 게 편하고 그다음에 뭘 하더라도 제가 누구 소개시켜줄 때도 화장실 못 갈 수도 있고 소개 못 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 소개시켜주거든요. 뒷담화할 게 없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떠나는 마음이 가벼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몇 년 전 일인 거잖아요. 몇 년 전 일이죠. 그렇겠죠. 그 몇 년 전 일을 지금 떠올려도 그때 내가 거절한 게 참 잘했다. 잘했다 생각해요. 오히려 그만큼 돈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고 살면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바르게 사는 대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지부동하지 않고. 작가님의 리더십 여쭤보고 싶은데 직원이 존경하면 파티션을 높게 세우지 않아도 권위가 생긴다. 이게 위기하고 권위를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어떤 의미예요? 저는 사실 권위가 어떤 애티튜드나 단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위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리에 앉을 때도 제일 뒤에 앉아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말할 때 뭐 태도가 그게 뭔가 호주머니에 꽂고 뭐하는 건가 그런데 사실 진짜 외국에서는 막 다리 꽂고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위기 문화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팬데믹 시기에 외국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회의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위에는 다 이제 입고 귀걸이 일단 큰 거를 해. 왜냐하면 조명발처럼 애들 막 그때 조명핀 엄청 잘 나갔잖아요. 또 글로벌 리더 파니까 그런데 밑에는 반바지 입고 있어. 그래서 자료 갖고 와야지 그럼 컴퓨터 저 그냥 나중에 왜냐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막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러면서도 업무 역량 평가는 너무 잘 되는 게 앱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진도표가 다 나와요. 매일매일 진도표가 쫙 나오니까 뭐 집에 있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진도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아실지 모르지만 오피스로 팀즈를 연결돼 있으면 몇 분만 컴퓨터에서 손을 떼면 그게 자리 비음으로 떠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비워도 원하면 그게 감시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그거를 폰에다 연결해서 나와서 계속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이거는 통제는 저도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많이 내려놓고 대신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스캠이 되게 많이 생기고 위험한 일은 많았어요. 막 너무 돈도 많이 중간에서 없어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보호화 문제를 좀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그런데 이제 권위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직원들이 막 뭐 뭐 해주고 이러시는 분들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서 직원들이 나를 쳐다보므로써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사에 안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정말 그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존재 가치가 다른 데 있으면 회사에 안 나와도 빨리 일을 즐겁게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이 다양성에서 나오는 건데 그 라이버서티를 안 받아들이면 직원들이 떠나게 돼요. 요즘에는 진짜 신기하게도 안 믿어지시겠지만 뭐 MZ세대 한국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외국에서는 뭐 MZ세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뭐 알파세대를 제트와 알파를 합쳐서 쓰는데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자기네들의 기본적인 것들이 보장이 안 되거나 재미가 없으면 그만두거든요. 그런데 그건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비슷해요. 중국도 지금 그렇거든요. 예전엔 중국 돈 준다고 하면 야근했어요. 지금은 노. 우리 사생활이 더 중요해. 가족들하고 놀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계속 비슷한 거여서 엔데믹이 오면서 기본적으로 익숙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계를 내세우면서 이제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점점점 자기는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야 내가 그때는 밤매다 애 났어. 언제적이에요. 그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던가 야 나는 출근하고 나서 저녁 때 얘기 나서 이런 얘기 하시고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는 수주 열병 먹고 다음에 출근했잖아.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애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뭐 권위주의 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위계를 내세우는 걸 착각하는 거다. 권위는 진짜 우러러본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단어를 아무리 앞에서 아 카카 카카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웃기고 있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약간 구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작가님께서 기업에서 권위를 뭔가 내세우지 않고 네. 나를 어떻게 낮추는 거죠. 그렇죠. 그럼 좀 구체적인 방법이나 사례에 혹시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직원들이 뭔가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고 미팅을 하는데 이게 프로젝트가 시간은 좀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가면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걔네 돌아가는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가면 좀 빨리 갈 수 있지만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해봐서 그걸 줄이려고 해요. 자기네 방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챌린징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뭐 제가 소금 얘기 많이 하지만 소금을 미역에다가 뿌린 사람은 소금은 뿌리면 팔팔 살아나. 그런데 배추에 뿌려본 사람은 소금 뿌리면 다 죽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인 거예요. 야 뭐 내가 이 똑같은 물 먹였는데 얘는 우위만 맛있다. 그런데 뭐 독사 키우는 집에서는 야 얘 독 장난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저는 그게 위계라고 생각하는 게 말을 하면 직원들이 얘기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의견을 말하지 않아요. 말해봐서 안 들어줄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되는데 계속 어떤 사례를 저는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봐. 다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제가 겁바라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빨리 방향 선회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과물이 좋고 지들도 인센티브를 받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애들이 네 네 하는 게 아니라 어 해봐. 어 그렇긴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제가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때가 있거든요. 크레딧을 주고 받는 거죠. 오너끼리. 대신에 나도 그 사람이 썸데이 연락 오면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 서로 이의제기를 안 해요. 그럼 직원이 너무 미안해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앉혀놓고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직원이 그 이후에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지시하면 말을 잘 들어요. 그게 저는 권위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런 건 아닌데 뺀질거리는 것 같은데 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힘을 이용해서 부하직원들이 못한 일을 백업 해주는 거죠. 백업 해주는 거죠. 그러나 생색은 내지 않는 거. 오 너무 신기해요. 막 얘기하고 그러면 너네들도 나 정도 되면 다 그렇게 돼. 너희들도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니까 되는 거야. 다 싫어해. 다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mz세대고 홍콩 중국에서는 z에 알파 알파에서 알파 모 그러면 좀 잘파 세대들과 같이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좀 느껴지세요. 다른 차이들이 많이 느껴지죠. 어떤 게 가장 느껴지세요. 제일 틀린 거는 사실은 이건 한 10년 전부터 느꼈던 건데 제가 있건 없건 퇴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장들이나 부장들은 예를 들어서 방에 불 켜있으면서 저희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 나가자마자 그리고 제가 주차장에서 잊어버리고 올라오자면 불 꺼져있어. 그러니까 저 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나가보면 아무도 없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출장 갔으니까 그때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씩 업무를 대하는 이런 자세도 내가 우리 같으면 이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클라이언트를 만난다 그러면 조금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해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너의 일은 이거고 나의 일은 이거야. 그런데 내가 이 일 때문에 너한테 웃을 필요는 없어. 우린 달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호텔이나 전반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비스가 낮아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게 꼰대로 가는 길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제가 요즘에 평화옥이나 공항에 가보면 로봇들이 음식 쫙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로봇이 여기도 안 주잖아요. 우리가 누르고서 보내잖아요. 그거 가지고 로봇한테 넌 말이야 자세가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 안 하고 기꺼이 먹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음식 갖고 와서 우리 피디님한테 그러면 내려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이란 이유로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른들 중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다 보면 항상 기분이 나빠. 뭐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따라가지 못하면 자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가르치려 하거나 그게 아니라 따라갈 건 따라가 주고 나는 권위를 가지고 니들이 대신 업무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금방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어. 월급 두세 배 받고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즉 실력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떠나요. 왜냐하면 미래가 없다고. 그래서 애들 판단이 빨라요. 반년 정도 일해보고 실력 없잖아요. 부자 바꿔달라고 그래요. 상사 바꿔달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그만둬. 돈 많이 주는 거 안 중요해요. 걔네들은 재미있고 비전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인생 선배로서 인생 직장의 선배로서 그런 잘파 세대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좋고 이건 정말 아쉽다 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아이들이 거침 없는 건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야자타임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를 하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야자타임이 아니어도 물론 제가 영어권 나라고 또 중국어나 영어가 존칭인 중국어는 니가 닌으로 부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어 차이가 있지만 어떤 기본적인 차이가 있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면 상사가 A라고 얘기했으면 예전에 우리 세대들은 그래도 약간 혼날 걸 대비해서 A3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Z2 얘기해요. 저는 그게 굉장한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음성 플랫폼이나 어떤 다른 곳을 계속 권하는 이유가 조금 그렇게 얘기 좀 하는데 진짜 낯선 환경에 내가 놓이면 그들이 나의 백그라운드를 모르잖아요. 그들이 내 여자라는 건 알아. 목소리가. 그런데 목소리가 젊어 보이니까 저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직업 몰라 돈 얼마인지 몰라 스타일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맨 처음 대했던 거랑 거긴 탑픽을 놓고 토론만 하잖아요. 나중사 뭔가 모르지만 좀 알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신선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할 소리를 다 하겠어요. 제가 정말 아이가 세컨더리 막 들어갔을 때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생이 됐을 때 약간 자뻑 그때 당연히 어리잖아요. 그래서 자뻑에 빠진 소리로 약간 뭐 야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은 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이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딱 아들이가 그런 얘기만 안 하면 참 좋은 사람인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엄마한테 월급 받는 사람이 엄마 싫다 그래요? 딱 그때 제가 뒤통수를 딱 맞은 것처럼 아 맞아 다 내가 베풀고 잘해주면 다 좋다 그러지 중요한 거는 나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또 나랑 처음 대화를 나눈 사람이 나를 얼마나 즐겁게 여기고 혹은 한 번 만났는데 야 그분 재밌더라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맞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잘파 세대 뭐 MZ세대 너무 즐거운 게 그들이 그냥 그렇게 그런 본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을 하고 그래서 요즘엔 정말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온오프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그게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건 한마디만 말씀 꼭 드릴게요. 앞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챗GPT나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이 활성화되고 하면 앞으로 남는 거는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우리 자식한테도 많은 건데 애티튜드만 남아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가정교육 좋게 말하면은 자기가 일과 삶을 대하는 자세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해내는데 제가 틀리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다르게 느끼는 건 뭐냐면은 업무 능력은 같은데 태도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성이라고 얘기하는 곤조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때려치지 않는 힘 그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딱 알아요. 대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태도를 자기가 제대로 갖고 가는 거 윗사람들은 다 예쁘다 예쁘다 다 하죠. 근데 20년 뒤에 이 잡을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내가 석세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는 결국 누군가가 선택받아야지 사랑하고 똑같아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사랑받는 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요. 일도 똑같아요. 내가 돈 쪼는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애티튜드 말씀하셨잖아요. 애티튜드는 끝까지 하는 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힘뿐만 아니라 좌절이 왔을 때에도 말씀드리면 합의하지 않는 힘 이게 물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에서는 내가 기꺼이 쥘 수 있는 것과 또 이러기 위해서 정말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혹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에선 버티는 힘을 주는 분별력을 달라고 그런데 그거는 통찰력은 아까 말한 대로 킨사이트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고 특히 좋은 멘토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읽는 책 요즘에 뭐 읽니? 나 추계시대 읽어 우리 매주 한 장씩 읽어 크라에서 만난 산세팀들하고 읽고 나보다 똑똑한 이 대표님이라고 계셔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일 수 없다는 걸 좀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밀어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술 얘기를 아까 하다 말았는데 술을 제가 합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마셨다? 아니 술을 안 마시는 걸 요것도 먹었다 발렌타인 30년 그래서 홍콩 회사로 옮겼거든요. 그거 뭐냐면 아무 생각보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차장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미 한 8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막 저는 그 회장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얘기를 되는데 페이버를 주신 게 제가 막 아이 낳았을 때 저를 10시 출근 5시 퇴근하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상장사니까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제 별명이 그 당시에 뭐 찾아내는데 김전무였어요. 왜냐하면 전무보다 상무보다 늦게 출근해서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주차장에 5시 사물고 나가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오래 일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협의를 안 봤는데 술을 또 얘기를 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비즈니스를 0부터 키우는 건 진짜 잘해요. 근데 한 2천만 불 정도 돼요. US달러 그러면 특히 한국 남자분들이 오셔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상관없어요. 책에도 썼으니까 근데 이제 다 알지만 그걸 꼭 접대를 해서 뺏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혹시 이게 부당하면 자르셔도 되는데 중국 같으면 현지처를 준다던가 집을 사준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가씨들 접대를 한다던가 생일이면 뱀술부터 온갖 술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 안 하고 뱀 튀긴 거랑 해와서 여기다가 갈아오게 큰 거 통째로 빌려가지고 밴도 울리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 좋아하죠. 그럼 처음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내가 키웠는데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저랑 20년 30년 일한 직원들이 남자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저희가 할게요. 저희도 왜 너희도 술 마시고 싶어? 여자 만나고 싶어? 제가 물어보고 너희도 수상하다. 와이프한테 읽는다. 막 얘기를 해요. 너 내가 안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 아니 저희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지금 속상하시잖아요. 그러는 거에서 아 나는 그냥 그럼 그대로 다른 거를 할래. 나는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전 지금도 그래요. 실력으로 승부하지 않고 접대하는 거 그래서 너무 잘난 척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막 영업해서 살아남은 여자가 거의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이제 살짝 그런 게 있지만 누가 나를 좀 좋아하는 표시를 하면 우쭈라면서 내가 인기 있다고 착각하기가 좋잖아요. 난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러면 일도 되게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락항의 법칙처럼 욕망이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다 똑같은데 좀 자랑하자면 저는 그런 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와인 마시잖아요. 얼마나 비싼 와인을 해주시는지 제 일생에 마실 수 없는 와서 제 핑계대고 회사 돈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막 얘기하는데 제가 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생각할 때 제가 성장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감동해요. 그 전에 제가 편협됐었고 그랬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좀 술도 마시고 좀 많이 이렇게 이해심도 높아지고 했구나라고 하고 저는 아주 컸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제가 무슨 성별의 어떤 이데올리오리를 걸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원칙은 꼭 지키고 합의 받으면 좋다고 한 가지에만 더 드리면 제가 제조업을 같이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아 그 머리 아픈 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하청 줘버리고 어쨌든 다 내 거니까 커미션으로 하고 이렇게 해도 떼돈 벌 건데 왜냐하면 그 공장이 문제가 또 많고 저희 한국은 신경 쓸 게 많아요. 저는 이제 저는 정말 매니지먼트는 그렇게 마이크로하게 안 하지만 공장은 조금 중국 사람들이 점점 노동법도 잘 알고 요즘 애들은 장난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가짜로 예전에는 인터뷰하는 직원을 별도로 뽑아놓고 인터뷰를 시키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디즈니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파마라고 하는데 노동법을 지키는지 다 체크를 해요. 지금은 진짜 들어가고 랜덤 아니면 숙소 가서 자고 있는 애들 그리고 나오고 그래서 걸리면은 그간 나갔던 물건들 다 페널티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공장뿐만 아니라 자제업체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입 장벽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너무 내가 쉬운 길을 가겠다 하면 끝이 일찍 오고 아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 얘기할 때 조금 힘들더라도 쌓아가면 남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디즈니 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런 비밀 유지도 해야 되지만 퍼실러티가 좋아야 되고 이걸 다 지키려고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공장을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 했는데 저는 이제 저는 제가 공장에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장은 생산하는 공간이에요. 뭐가 나와요. 그런데 영업이나 이런 데 우리는 돈을 쓰는 부처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생산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이렇게 낱맛이 있는 진주들을 모아서 목걸이를 만드는 게 피디님이잖아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콘텐츠도 일도 모아야 되는데 제조업은 그 각곳의 것들이 모아서 자재가 종류별로 들어온 거를 해서 공정을 뭐 거짓말 안 것에만 20개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데 팬데믹이 온 거예요. 저희 오다가 두 배 늘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공장에서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저희는 영업부터 다 하니까 너무 믿을만 하잖아요. 심지어 신규 업체가 연락 왔어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는 얼굴 몇 번 뵙고 신뢰가 생기야 시작하기 때문에 팬데믹 끝나면 찾아 뵙고 얼굴 뵙고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물론 그때 저 제조업 하면 쉽지 않죠. 제조업은 뭘 생각하든 상상 그 이상으로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30년에 쓰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자재도 바뀌고 다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잖아요. 공정도 바뀌고 자동화도 바뀌고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것들도 화학성이 다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나는 제조를 사랑해. 난 제조를 할 거야. 그게 지금 오늘도 일하고 있고 만약에 그때 제조가 없었으면 제가 팬데믹 때 죽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력은 독서나 멘토에게 나온다. 그러니 하나를 만나더라도 좋은 멘토 그 다음에 좋은 책을 읽어라. 그래서 딱 이렇게 하거든요. 작가님은 요즘에 무슨 책 읽고 계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만나시는 분들은 누가 계시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년간 읽었던 책 그 다음에 내가 1년 동안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유튜브 내놔봐. 유튜브 뭐 보나 보자. 딱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 유튜브 육로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 발전적으로 하려는 게 중요하고 이게 몸에 배면 너무 즐거워요. 진짜 즐거워요. 맨날 맨날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끝까지 할 것인지 안 할 건지부터 구분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할 거라는 판단이 들었으면 끝까지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젊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조금은 돈이 기준이 아니라 리스펙트 존경할 만한 분이 옆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저도 얘기할 때 그래요. 너 조금 돈 없이 살아도 돼? 했더니 돼요. 결혼 안 해도 돼? 돼요. 그럼 그냥 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뭐 저 부모님 봉양해야 되고 그러면은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별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독서가 중요하다. 독서와 멘토. 리스펙터블한 내 주변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예전에 뭐 장자방이라고 약간 나쁘게 표현했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그걸 물려주고 가면 그 애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작가님 책에 보니까 이제 그 갑상선암? 그렇죠. 갑상선암. 네네. 근데 이거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놀랐죠. 처음에는 그 암환자들이 왜 단계가 있잖아요. 막 분노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인정하고 체념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막 설마 나에게 했는데 저는 이게 왜 의미가 있었냐면 이제 마지막에 약간 했을 때는 찬양대 못하겠다. 이제는 뭐 떼어내면 못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게 갑상생암이 되게 쉬 착한 암이어서 떼도 혹을 떼도 암일 확률이 적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안 떼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그만한 이물질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뗐죠. 뗐는데 그 뒤에서 아주 조그만한 암세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저의 결벽증이 저의 살림 케이스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제가 보험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제 친구가 되게 어려운 시기에 보험을 들어달라 그래가지고 그 5년 선남으로 자주 젊었을 때 아주 저렴하게 보험을 낸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한 5백 몇 십만 원인가 밖에 안 냈어요. 거기서 2천 5백만 원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최근이 아니라 한 10년 전에 종신보험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이 암이 상피함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그 보험을 들었던 이유는 내 친구를 위해서 들었어요. 그 친구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거 7배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 한 달치에. 근데 결국 제가 그 돈이 화폐같이 생각하면 비슷하지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할 수 있으면 조금 어려 내가 그 사람의 처지가 조금 나으면 돌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으면 안 나은데 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제가 되게 쿨한 척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뭔가 나는 되게 마음 비운 척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을 딱 내보이면 좀 세속적으로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좀 멋져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 뭔가 멋진 척 하고 싶었었구나 그런 생각을 딱 알게 되면서 내가 나의 약한 모습이 남들한테 책 잡힐까 봐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나도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병을 통해서 그 전에는 나는 뭐 그런 상황이 와도 뭐 괜찮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만큼 고 이건희 회장만큼 돈이 없었으면 뭐 그런 사람들한테 욕을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이제 있는데 만약에 다르게 하면 정말 좋은데 그래서 저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할 때 내가 그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뭐 살인은 안 되겠지만 조금 잘못하고 그랬을 때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는 건 좀 있어요. 그 작가님은 실패를 해보셨나요? 저도 실패를 많이 했죠. 어떤 실패를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책 쓰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사랑과 결혼 이런 것도 쓰고 싶은 부분도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많이 내려놨지만 아까 이제 늘어서 막 진짜 싱글 맘으로 오래 산 세월 같은 것들 거의 제가 싱글 맘으로 30년 살았거든요. 애를 키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말하게 되는데 3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도 진짜 많고 그리고 이제 아니 그리고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세대에는 그게 큰 흉위여가지고 저희 친척들은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됐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호적도 이렇게 해서 달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호적파라는 얘기하자는데 엄청 집안에 수치인 거예요. 수치고 그래서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무슨 뭐 그런 거 있었을 때 뭐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애들 키우고 해야지 그리고 무슨 뭐 요즘 보면 뭐 이 흉이 흠이냐 이러지만 엄청 흠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건 상관없는 못하는 시대였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왜 우리 입을 킥한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입을 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계속 자책하고 그런 것들이 자책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분열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남들고 왜냐하면 또 거기다 남들은 농담 삼아서 진짜 이렇게 말하면 정말 나 이런 커밍아웃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또 우리 피디님이 너무 또 제가 이런 말 안 하는데 우리 이수도 잘 알고 다 안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말 안 하는 이유가 책 잡히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받을 피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외국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간 것도 있지만 아이가 실수를 하면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꼭 부모가 그러니까 그렇지 라든지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자라서 근데 이제 제가 뭐 교회 다니거나 할 때는 이제 유부녀 코스프레를 했단 말이에요. 친구도 야 남들은 유부녀도 이혼녀라고 바람피는데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저와 아이들을 지키는 근데 저도 실수를 많이 한 인간이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눈물 나기 힘들었고 슬퍼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진솔하게 좀 화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가 이혼을 할 뻔한 커플을 거짓말 안 붙어간 30상은 막아줬어요. 진짜 왜냐하면 저는 다 생각할 때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보면 미안하겠지만 약간 주사 때문에 이혼한 케이스인데 아이들 교육에 너무 안 좋겠어요. 아이들이 잘 자랐지만 약간 이제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 바람 펴? 기분은 바람 안 핀대요. 그럼 뭐 주사 있어? 없대요. 밤생활을 못해? 이렇게 물어봐. 그럼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뭐 성격이 그냥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안 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 이제 네 남편이 있다? 근데 남편 옆에 딴 여자가 팔베개 하고 있어. 기분이 없대. 그러면 막 죽여버렸을 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럼 멀었어. 가. 그 여자 찾아주고 싶을 때까지 갔다 와. 그러면 애들이 그제서야 아... 그게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이게 싫고 저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내 거를 딴 여자가 이렇게 팔베개 해서 자기 막 좋아? 그럼 또 이 얘기도 있어요. 제 여자들한테는. 네 남자는 이게 한국사의 특징인데 30대 때도 20대, 40대 때도 20대, 50대 때도 20대 젊은 여자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네 남자는 지금의 경제력과 능력이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너는 애도 있어. 너 어렵다고 봐야 돼.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듣고서 정신을 바짝 차리죠. 아 그렇구나. 저는 약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애들 때문에 속상한 집에 뭐 조언해 주거나 뭐 이혼하고 싶은 집을 막아주거나 그런 게 좀 큰 거 같아요. 그럼 이제 이혼을 권하는 거는 이제 뭐 바람 폈을 때 뭐 이런 도벽. 도벽. 못 고쳐요. 그다음에 바람 피는 것도 한 번 피면 제가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때리는 거. 음. 자정품이. 자정품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아니면은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인간 지표가 너무 좋았어요. 네. 저 너무 심플. 그래서 그냥 애들이 그러면 지금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좀 보람 느껴요.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그 실패에 대해서 써주신 구절 중에서 오늘 실패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일도 기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제가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일적인 의미는 제가 이제 책에 쓴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젊었을 때 저는 사실 굉장히 액티브하고 저는 막 이렇게 현장 가서 막 모자 쓰고 막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저희도 모자 쓰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가 막 만들어지는 게 너무 좋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그런 생산 기질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QC가 있지만 제가 직접 가서 또 제가 외국어도 하고 하니까 아 이거 박스 열어봐봐 했는데 제품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괜찮다 이러고 이제 왔는데 그 파이널 검사를 되게 많이 해요. 뭐 20%일 때 한 번 하고 중간에 한 번 하고 80%일 때 하고 파이널을 하고 그다음에 한 다섯 번 정도 검사를 하는데 파이널 QC가 가서 이제 QA죠. 가서 아 이거 이제 퀄러티 어슈런스 하는 거예요. QA가 가서 아 이거 제품이 너무 안 좋은데요. 그러는 거에서 아 나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 연락을 이제 받았을 때 가만 뒀어요. 그래? 알았어? 하고 나서 토요일 밤에 진짜 제가 그날 갔잖아요. 토요일 날 밤에 문 열으라고. 그때는 이런 게 익스큐즈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그 몇 가톤이 필요하다. 우리 바이오가 보고 싶어 한다. 지금 그 샘플을. 그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랑 같이 있다.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박스를 보통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박스를 사인할 때 위에다가 사인을 하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뒤집어서 밑을 열어서 이렇게 건품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버릴 걸 각오하고 사면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바꿔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해놓고 박스 테이프에 다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거를 박스 테이프를 교묘하게 딱 해가지고 박스만 딱 뭔지 알겠죠. 바꾸면 내용물은 좋은 건데 박스에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쫙 열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제가 나이 방년 스물 몇 세 뭐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제가 도장 갖고 다음에 도장에 찍고 바이오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거든. 건품하느라고. 그래서 항상 박스 찍을 때는 박스 테이프와 겹쳐서 육면을 다 찍어라.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아무도 우리를 속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실수를 가지고 내가 자책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희는 도장 찍거든요. 되게 예리하게 깨가지고 아예 아무도 꿈꾸지 못하도록 이제 그게 있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정말로 제가 약간 이제 그 아이들 키우면서 뭐 회사, 집, 교회, 출장지 밖에 안 나가고 막 지금도 이제 친한 피디 동생들이 저한테 은둔 생활 그만해. 암자 사라. 제가 홍콩에 비버리엘즈라는 데서 사는데 거기가 주택가인데 풍방이 되게 좋아요. 바닷가 앞이고 그런데 이제 속세인들이 안 들어오고 한국 사람들은 안 살아요. 거의 외국 사람들이 사는데 이제 안에 정원 있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보통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나온 시대에 멈춰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나오면 20살에 멈춰있어요. 한국 생각이. 그래서 이제 한국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믿지 못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되게 잘 믿어요. 근데 이제 뭐 음식 그림 막 스파게티 그림 봤다 그래서 막 떡볶이 너무 맛있어.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일종의 경험층을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책으로 나는 다 했다. 나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애들은 책 좀 그만 읽었는데 정말 다긴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은 공평해요.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해야 하거나 남들한테 상처를 받아야 하거나 그거는 겪어야지. 그게 그렇다면 저는 일찍 겪으라는 거죠. 저처럼 나이 들어서 겪으면 바보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뭐 사기를 한 번 당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두 번 당하면 너 잘못이다 하듯이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실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귀엽기라도 하지. 나이 들어서 실수하면 바보라 그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젊을 때 실수 많이 해보십사. 인간관계 부분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경험을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좀 젊었을 때 좀 해보면 좋은 경험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뭐니 해도 경험은 인턴 같은 거죠. 일에 관련된 인턴은 무조건 적극적으로 해보고 여행도 정말 좋긴 한데 여행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저 같은 경우도 출장으로 전 세계를 다녔지만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애들이랑 약속을 하면 1년에 한 번은 꼭 여행을 가자. 우리가 여행으로 가면 좀 달릴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뭐냐면 저는 뭐 늘 좋은 호텔에서 자고 하이하트 뭐 체인에서 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에어비앤비에 가잖아요. 뭐 차 렌터 하잖아요. 교대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닌 세상인 거예요. 달라. 숙소도 다르고 심지어 가격 줄이 싼데 방도 한 칸씩 다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우리 뭐 심디사이저 뿐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뭐 산스라든가 우리 대표님 다 친하게 지낸 이유가 내가 모르던 세상을 알게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알잖아요. 젊을 때는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일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그러다가 맞는 애가 딱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요. 너 얼굴 예쁘니까 탤런트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야 너 얼굴 이렇게 이쁜데 이쁜 네가 이거를 해갖고 네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하면 너 독보적이야. 그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한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볼 수도 있지만 진짜 너무 영특하고 재기발랄한데 사무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너 부동산 자격증 따봐. 그때가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언니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걔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하지 말고 해봐. 그랬더니 그럼 저 여기 사직서 내고 그때 5월이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조금 하다가 인강 듣고 7월에 하고서는 그때 11월인가 10월에 시험을 봤어요.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무 대단하다. 지금도 되게 친해요. 그랬더니 더 놀라웠던 사실은 걔가 1, 2차를 동시에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하더니 그랬더니 언니가 그거 다 보라고 그랬잖아요. 걔는 저를 기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이렇게 학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만 사실 SAT 잘 아시잖아요. SAT 볼 때 수학 문제 어렵지 않아요. 빠른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천재성이 있는 점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정도 머리가 돌아가면 돌아가면 하버드에 우리 박사들 붙이면 얘도 노벨상 탑 그런 느낌 같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너는 이런 장점이 있다. 장점을 잘 봐주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하고 계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지금 저는 뭐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저만의 IP 캐릭터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입히고 싶어요. 그래서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토리텔링도 좋고 서사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CEO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SNS 활동하거나 오디오 플랫폼이나 이런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제 이름으로 등재하는 거는 물론 모를 수도 있어요. 저희는 투자자도 홍콩이고 그런데 저는 뒤통수 치는 게 참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모 나라의 경우 도제식으로 딱 해가지고 뭐 개떡같이 그려줘도 찰떡같이 뭐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스스로 프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알면 나가버리잖아요. 사고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퀄리파이 된 뭐가 나오려고 하면 특히 건축물이라든가 나오려고 하면 사실은 개떡같이 그려주면 개떡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 있으면 가서 얘기를 하죠. 자네 이렇게 하면 배수로 잘못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화처럼 전체적으로 장인 문화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회사가 굉장히 성장하고 잘 돼서 두고 나가서 제가 이제 새로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고 키우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녹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겸직 겸직이라는 것이 동일 업종이면 내가 언젠가 이 노바디 아무도 몰라요. 확 커버릴 수 있잖아요. 여기 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신경 좀 쓰고 있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하는 좋은 꿈을 꾸고 있고 키우고 있어요. 혼자서 좀 이제 그런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은 뭐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글 쓰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쓰고 싶은 거에 한 100분의 1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애기 엄마다라는 건 알겠어요. CEO라는 걸 알겠고 뭐가 이렇게 그런데 뭐 없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이제 싱겁고 좋게 말하면 잘 읽히고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이걸 쓴 이유도 뭐였냐면 제가 만약 작정하고 이렇게 쓰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이거 평생 못 써요. 책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완벽주의 성경 형향이 있어서 근데 이런 정도는 제가 매일 불러가는 느낌이니까 나와도 어 이거 에세이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조금 이제 하고 나면은 조금 이제 정말 도움이 되면서 그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좀 쓰고 싶고 또 아까 아이들 얘기 했었지만 뭐 SAT 얘기도 했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거는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우리나라는 고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제도권의 문제니까 만약 네가 능력이 있어 걔를 데리고 미국이나 프랑스 갈 수 있거나 그러면 얘가 괜찮을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네가 능력이 만약 안 돼서 안 되는 거면 그냥 받아들이고 사실 젊었을 때는 막 진짜 공부 제일 좋아요. 공부 좋고 비교적 좋아요. 머리가 좋으면 그런데 나와 보면 아까 말한 자세 그런 것들 진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자기의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이 계속 들어와요. 진짜로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결국은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 문제도 제가 사실 이제 큰아이는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재밌어라 해요. 친구들하고 문제 풀고 이런 거 되게 재밌어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특례입학 이런 거 아니고 과학고 얘는 한국이 좋대요. 한국도 과학고 카이스트 해가지고 이제 박사 과정 일찍 마치고 지금 이제 잘 지내고 있죠. 하나의 이제 독립체로서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내비는 스타일이고 작은 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는 이제 암기식이나 좋은 거야. 풀고 경쟁하고 얘는 투제인은 아이비 교육을 받았어요. 영국식을 홍콩에서 그런데 얘는 이제 경쟁하고 이러는 것보다 막 악기 열 개 다루고 막 뭐 사진 좋아할 때는 막 그때 막 D90 막 이런 거 할 때 막 온갖 장비 다 사. 집안 받고 그런데 장비 사서 자기가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사요. 뭐 사진 팔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주 많은 놈이 굶어 죽는다더라. 너 굶어죽기 딱 좋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시험만 보면 시험을 잘 봐. 왜냐하면 시험이 암기식이 아니에요. Y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Y 얘는 Y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신경이 나중에 음악 전공한다고 그래가지고 음악을 또 작곡을 해서 음원도 냈었어요. 굶어죽기 딱 좋다. 했는데 그 다음에 요리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결국 지금 이제 그 홍콩에 좋은 트레이더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교육권이 다른 거니까 그 부분을 진짜 체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치 우산장수와 남학신장사처럼 그런데 세상에 아마 아마 안 계실걸요. 한국에서 아이를 이렇게 키워서 조기 입학 조기 졸업시켜가지고 그렇죠. 박사학위를 일찍 따고 93년생인데 과장 몇 년 차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약간은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교육이 바뀌는 데는 너무 많이 하지만 교육이 안 바뀌면 나부터라도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고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악기 아니면 예술 그림이면 그림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카타르시스를 풀 수 있는 한 가지가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아이 같으면 이제 제가 학교 이름까지 얘기해서 뭐라 할 수 있지만 이제 카이스트에서 부학장도 하고 비얼리스트고 지금도 비얼리스트고 지금도 비얼리스트고 다니거든요. 또 봉사도 하고 근데 레슨도 다녀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제일 잘 물러지는 레거시라고 하잖아요.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음악을 통해서 풀 수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좀 좀 더 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 얘기 안 해야 된다. 정말 잘난 사람들은 아무 얘기 하지 않는다. 근데 방송 나와서 아무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 해야지 했는데 차기피아 시대인데 근데 이제 정말 약간 그것도 세대차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더 좋다. 말하지 마라. 얘기하지만 그리고 이제 작은 애 같으면 10개 악기를 하니까 같이 뭐 연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들이든 아니면 학생들이든 뭐든지 간에 그림을 그리던 자기만의 아트와 관련된 건 하면 10년만 하면 뭐 나와요. 그게 생업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 장난으로 그렸는데 지금 그 뭐 이렇게 요즘 아이패드로 그리잖아요. 많아요. 실제로 옛날처럼 막 어렵게 아도비 안 쓰잖아요. 다르더라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제가 마지막도 하나 하고 싶은 게 지금도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쁜 말을 하거나 할 때 나쁜 말을 하지마. 그 말을 하면 네 귀가 들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무도 안 듣는데 왜 아무도 안 들어. 너가 듣잖아. 그래서 나쁜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제가 이제 인지 때 아시다시피 이제 신규 작가니까 7%를 받았어요. 그래서 1%는 이제 재소자 단여를 돕는 이 대표님이 계시는 세움에다가 1%를 많지도 않죠. 하지만 도네이션을 했고 또 1%는 이제 그 홍콩에서 이제 목자 목회상 하시다 가신 이제 서초순복음교회 드리고 나머지 1%는 뭐 이런 게 이런 단체가 있을까 검색 한번 해보세요. 세움은 정말 아이들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어 교도소에 가 계신 게 근데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거 있고 희망일터는 아주 애매한 상태가 있어요. 뭔가 정신질환이 있긴 한데 사회생활 사회생활은 어렵지만 직업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 희망일터에서 쌀을 만들거든요. 유기농 쌀 제가 이제 항상 제 지인들의 선물은 좀 정해져 있어요. 유기농 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만들어서 누룽지를 만들어서 그것도 제가 자랑을 하자면 제가 이제 콘서트를 오디오 플랫폼에서 콘서트를 해요. 그럼 뭐 유명한 가수들 아니고 조금 이름 있는 가수들을 모셔서 그럼 이제 이쪽 계좌로 돈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 한참 팬데믹 때 누룽지가 유행이었어요. 누룽지 나오면 너무 좋겠다 막 얘기했어요. 근데 락키 칩이라고 칩을 만들었는데 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때 난 만들었다. 그래서 한동안 모든 분들의 이제 한 박스가 39,500원이에요. 다 낙지 칩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받은 것들 인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의 플랫폼 음에서 100만 원 받은 거랑 다 해서 인증을 계속 올렸어요. 이렇게 했고 도네이션 얼마 받았고 올렸고 근데 그러다 봤는데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은 이제 제가 그 흐름도 살롱하고 지금 이제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도 진행하고 진행을 하는데 엔데믹이 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목소리만으로 만나는 게 좋았었는데 아바타 제 집도 있어요. 얼마나 화려한데요. 근데 이제 내 집에 노래방 기기도 있어요.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보수를 받아서 하기에는 도네이션 할 만한 돈은 또 아니에요. 시간당 5만 원씩 받고 또 이것저것 하고 하는데 물론 도네이션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좀 더 경제활동을 별도로 더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런 문화들을 그러니까 아이들 같으면 홍콩에서는 만약 사복을 입는 날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도네이션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들 자유의 대가는 교복이야. 교복을 벗고 있고 싶으면 돈을 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나는 날 돈을 내는 거예요. 교복 지겹잖아요. 지금도 다 있거든요. 저희 홍콩은 예뻐요. 교복이. 근데 이제 안 입는 학교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20불 얼마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몸에 배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기부 문화가 좀 정착돼가지고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도 하는 거죠. 천 원, 오백 원 이렇게. 기부에 대한 생각은 참 차이가 큰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도 기부하는 얘기 잘 들으면서 작가님은 기업체도 운영하시고 대표고 홍콩에 사업하시고 이러니까 이런 기부도 하시지 이 생각을 딱 들었거든요. 저 회사 돈으로 기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그 회사 자금이 약간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 떤다 그러잖아요. 떠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저는 저희 투자자가 홍콩돈이시거든요. 그리고 이걸 할 거 유니세프는 돼요. 그리고 물론 제가 뭐 KIS에 기부하고 전부 제 돈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는 이유가 이제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걔네들도 장학금이 필요해요. 지금 직원들 장학금 지금 우리 직원들 하나 더 챙기고 걔네들 다 왔을 때 처녀총각이었어요. 지금 애들이 막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어깨 엄청 오고 걔네들 학비 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중국 이게 국제학교 비싸요. 진짜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내 직원들 좀 먼저 챙기는 거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제가 이제 사실은 좀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제 육아를 끝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좋게 나누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아까 좀 말했던 부분하고 겹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술술 읽히는 책을 쓴 이유도 일단 편하게 아 호기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썼고 뭔가 이런 책을 보면 아 저 사람 화려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진솔한 얘기를 나눴듯이 저도 이제 많이 실수하고 또 뭐 밖에 안 나가고 또 이불킥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았지만 그리고 또 책에 지금도 기억해 34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제가 젊었을 때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생각했는데 일을 왜 이렇게 못해.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야박하게 굴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대기만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만약 내가 지금 뭘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박하다고 생각하거나 느끼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남에게 평가해 나를 맡기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저희가 그 심령이나 이런 것들 치료할 때 많이 쓰지만 사실은 내가 누구를 싫어하잖아요. 왜 시어머니 싫어하면 애가 시어머니 닮은 애 태어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싫어하면 자기가 담게 된 이유가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주도권을 싫은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약한 부분 얘기했지만 남의 평가에 좋은 사람이고 싶어가지고 남의 평가를 믿으면 영원히 만족이 안 돼요. 왜? 남이 평가를 하니까 내가 평가를 해서 일정하게 궤도에 오른 다음에 뭐 내 알을 의심하고 이런 거랑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채워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몸과 마음의 좀 근력을 좀 키우는 연습을 하셔서 이건 한 번에 안 커요. 코어가 갑자기 크지 않고 꾸준한 것 표시가 안 나는데 마치 퀀텀처럼 어느 순간에 탁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읽고 배우는 거를 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약간 한국의 장례식 외국 장례식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저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 장례식 하면 니들 와서 제가 방향치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데 거꾸로 가고 막 그런 스타일이어서 제가 진짜 근데 이제 막 친한 가피디한 동생이 제가 장례식 하면 이제 니들이 올라와서 내가 얼마나 허술한 사람이었는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너무 슬플 것 같지만 막 웃음 바다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웃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울다 웃다가 맞아 나도 그거 봤어 막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제가 생활 때 죽을 때 남는 건 돈도 아니고 나를 사랑했다는 사람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나를 진심으로 근데 그거는 나 죽은 다음에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남는다는 의미를 아마 아실 거예요. 나 사랑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원님 개가 죽었을 땐 사람이 많은데 원님 돌아가신다면 아무도 없죠. 이런 것처럼 결국은 장례식에 누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한 명이더라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든 후배든 부모 이런 거 빼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제 책이 아마 그런 면에서 위로를 많이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1, 2, 1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가 사실 책 낸 지 1주년 됐잖아요. 근데 제가 왜 남들이 뭐 부탁하면 의사 소개시켜줘서 바로 하고 전 줄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저는 저 관련된 아쉬운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책 사달라는 얘기를 잘 못 하겠고 홍보도 잘 못 하겠고 오히려 막 자발적으로 사주고 그래서 했는데 자발적인 그룹들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영상 언제 나오냐 여쭤봤잖아요. 영상 언제 나오죠? 이제 뭔가 이걸 빌미로 좋아요 누르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아 좀 읽어주시고 앉으면 3시간 술술 읽힙니다. 아주 쉬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아의 저자 김은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반식 구독자 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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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